되게 쉬운데 이게 오른쪽 어깨에 올라갔다, 그 다음 가슴, 그 다음 왼쪽, 뒤에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걸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좀 빨리 하다 보면 돌리고, 돌리고. 이게 기본계예요.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오른쪽, 앞에, 왼쪽, 뒤에 이거를 천천히 이으면. 그렇죠. 이리로 가잖아, 이리로 가잖아. 한번 다 같이 해 볼까요? 다 같이. 오른쪽 쭉 눌러주시고, 그 다음 앞으로. 바슴, 그 다음 왼쪽. 그 다음 뒤로. 이거를 천천히 연결해 볼게요. 오른쪽, 그 다음 앞으로, 그 다음 왼쪽, 뒤로. 이거를 천천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빨리 돌려질 수가 있거든요. 뒤에. 그렇지, 그렇지. 잘하시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시네. 이거를 시간 날 때마다 화장실에서. 선생님, 이거는 한번. 이빨 다 걸려둬. 하다 보면 몸에 익으면 나중에 노래를 틀 때 이런 돌리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소름 돋네. 야, 등빈아. 비다, 비, 비, 비. 비야, 비. 그래. 한순간 내 몸에 익숙해. 다리를 이렇게 자꾸 한번 돌려줘. 이렇게 해봐. 해봐. 다리를 이렇게 하니까 못하니까.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네 손이 날 밀어내. 박수. 앉아, 앉아. 그대로 앉아, 앉아. 그대로 앉아, 앉아. 나는 어떡해. 너 어떻게 하냐. 아, 이거구나. 안 돌아가. 이거를 시간 달 때 한번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진짜 돼요. 자, 이제 막내분 한번 보고. 아, 지금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중환자라고 했어, 중환자. 물 배웠어요? 이거요. 자, 음악 주세요. 어색하다. 여기 음악이. 여기 음악이 좀. 자, 원. 오른쪽, 앞에. 왼쪽, 뒤에. 쭉. 왼쪽, 앞에. 오른쪽, 뒤에. 쭉. 허리, 허리 되잖아. 허리, 허리. 허리, 허리. 그렇지? 아이씨. 아이씨. 못 하겠다, 이거. 아이씨. 못 하겠다, 이거. 그런데 저렇게 멀쩡하신 분들이 춤 못 추면 진짜 이상한 거 알죠? 그렇죠, 그렇죠. 안춘이만 같다. 그래도. 그런데 이렇게 클럽을 가면 박장혁이 있는 저랑 얘랑 선곡은 얘가 하던데요? 선곡은 얘가 하던데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얼굴 아니에요, 얼굴? 모든 게 얼굴 아니에요, 얼굴? 그렇죠, 얼굴. 클럽에 보면 내가 왜 화석사를 내야겠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니잖아요. 얼굴인데 얼굴을 춤을 잘 추면 얼굴을 무시하고. 박진영, 박진영. 네, 매력을. 박진영, 박진영, 박진영. 선생님. 하나는 한 용을 찝어서 얘기해요. 박진영은 맞아. 선생님 죄송한데 숙기를 좀 해주세요. 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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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기본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클럽을 가서 박자를 타는데 어떻게 타야 되냐. 몸을 숙였다가 이것만 제대로 하면 박자를 타고 놀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이게 익숙해지면 이런 동작이. 맞네. 그러면은 동작이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원, 투, 앤, 쓰리. 포.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다리를 높게 안 되는구나. 그렇지. 이 정도면 많이 굴러도 돼요? 그렇죠. 차 뭐예요? 없어요? 몸을. 팔아줘. 팔아줘. 몸을 살짝 뒤로 누워요, 뒤로. 뒤로 누는 게 오히려 더 자신감 있어. 이거 좀 옛날 거 아니에요? 모든 안무 다 이렇게 기본이. 한정만 원. 하늘어 올라간 소리 한번 질러. 너처럼 이렇게. 탈버럭. 두 분 하세하게 살다 보면 마음 먹은 대로. 133점. 야, 야. 그만 잘하이잖아. 그만 잘하이잖아. 그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자분을 어필하려고. 뭐 손을 너무 많이 쓰면 이상해요. 차라리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래, 너 손 넣어 그렇지. 그냥 자연스럽게. 저렇게 한 손만 넣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5, 6, 7, 8. 1, 2, 3, 4. 5, 6, 7, 8. 얘 평균이라는 애는 알면 할수록 왜 연애 못하는지 알겠는 애야. 진짜 알면 할수록. 야, 빨리 기분만 하면 돼. 알면 할수록 엉망이야 얘 진짜. 새롭다. 그러면 정말 쉬운 거 할게요. 혹시 오나나 춤이라고 혹시. 알죠, 오나나. 오나나 춤 한번 해 보세요. 뭐야, 그게? 오나나. 나도 누르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는 할 줄 알아요. 이게 요즘 유행한 기본거든요. 이것만 할 줄 알면, EDM 나오면 그냥 이것만 맞춰서 춰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이거. 선생님 봐야지, 선생님 봐야지. 별빛 반짝이는 좋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박남자 씨.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을 붙어있지 않는 걸까? 잘한다. 이거야? 이거 맞죠, 선생님. 돌고 도는 거야. 내가 이제 스텝 나갈게요. 왼발을 안으로만 누르면 돼요. 안으로. 뒷발을 뒤로 찍어요. 둘. 셋.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맞을 줄 알죠, 어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는데 뒤로 찍고. 그다음에 정말 쉬운 거. 앞에. 앞에. 뒤에. 아, 이게 안 되네. 자, 꼬무신데. 우리 동민이 첫 걸음마. 우리 동민이 첫 걸음마. 애개 애개. 저도 왜 시체. 어라워. 내가 뒷진발 깨지는데. 야, 선생님만 보자,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추다가 하고. 어떻게 가볍지? 이렇게 가볍지? 이런 식으로 스텝만 하면 굳이 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렇지, 그게 맞아. 그리고 이거를 음악을 EDM 아무거나 틀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연습한다고 생각을 한 번. 뭐하냐, 지금. 아, 씨. 이거 무슨. 몸에 힘을 빼요. 몸에 힘을 빼요. 이게 맞게 맞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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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좋아. 5, 6, 1, 6, 7, 8. 1, 2, 3, 4. 앞뒤에. 왜 이렇게 빨라, 이거는. 하나, 둘, 셋. 왜 춤을 춰? 난 끝났어요. 하나, 둘, 셋. 다시 찍고 찍고. 하나, 둘, 셋. 연장 이거마다.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빨라, 이거는. 1, 2, 3, 4. 오, 타이 씨 맞아요.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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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야. 아니, 이거는. 저기.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꼼치가 다 까질 것 같아요. 앉아. 아니. 선생님 첫사랑이 먼저 하세요. 아니, 이게. 첫사랑. 아니, 맞네. 선생님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춤 못 춰요? 그럼 지금이니까 추죠? 추죠. 지금은 추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나처럼 춘대. 어떻게. 여자들 매력 있게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줘. 이게 미국에서 건너온 거래요. 이게요? 고개를.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를.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한쪽으로 하고. 눈썹을 징긋해 주고. 호르몬. 호르몬, 호르몬. 무서워, 무서워. 팔을 많이 들어서. 호르몬. 우리가 여기서 호르몬이 나와야 돼.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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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 심리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범인 잡는 노래예요. 범인 잡는 노래예요. 나 무서운데?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하잖아. 만족도 하시잖아. 이런 모습이나. 이렇게 해서 들고. 지금도 머리가 약간 이렇게 됐잖아요. 약간 숙인점. 그다음에 눈 이렇게 약간 치켓도 이런 게 매력을 발사한다.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나도 무서워질 것 같아. 나도 무서워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페로몬 쏘면서. 이걸 꼭 들어야 돼. 페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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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로몬. 이성의 스밀 페로몬 스밀. 왜 이걸 선생님 가르쳐 드리냐. 예쁘다. 이뻤어. 봐봐. 예쁘지? 매력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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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있어. 오늘 제가 춤추는 거 보고 저의 원픽을 뽑아야 되는데.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원픽을 뽑자면. 원픽 원픽. 저는 이제 낭창이 씨를. 저는 이제 낭창이 씨를. 우와. 우와. 잘하더라고요. 우와. 이거요. 얼마나 선생님한테 배운 걸 할 수 있어요? 20분이면 배워요. 저도 지금 이 정도의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댄싱 머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머신까지는 잘 모르겠고. 머신은 안 돼?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에서 춤을 춰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됐다. 굳이 꼴등을 뽑자면. 꼴등.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또 중요해. 저요? 형구나. 역시.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요 선생님. 저는 발로 하는 거 진짜 잘했잖아요. 아니야. 진짜요? 잘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든지. 못 보셨어요. 제가 마지막 걸. 그럼 다시 한 번 해보시봐. 진짜 잘해요. 진짜예요. 되게 잘하네? 그게 얼마나 돼요? 아까 제 기억에 상처를 너무 못하셔서 그랬나 봐요. 엉망이야, 엉망. 그럼 뭐 장동민 씨 꼴등 합시다. 장동민 씨 꼴등 합시다. 아, 저 아까 못 보셨나 봐. 보여줘.